일단 오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수비라인의 어떤 구성인데 오른쪽에 스폰스가 가있어요 후벤 데아스 그리고 라포르테 왼쪽이 칸셀로니까 스폰스가 오른쪽에 가있습니다 스폰스가 오른쪽 불빼기였구나 맨시티도 막 지금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버풀이 여기까지 쫓아와있거든 지금 이게 토트넘한테 잡혀서 그러니까 진짜 그 토트넘의 그 승리가 프리미어리그에 긴장감을 확 준 게 정말로 사실이라니까 알랑이랑 투쿠레를 로드리 쪽 압박을 붙이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중앙으로 못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게 잘 안 풀리네요 후방 빌드업을 하는 걸 방해를 세게 거네요 근데 오늘 에버튼이 되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이거 들고 나온 선택은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오 좋다 아 이거 그냥 쉽게 갔어도 됐는데 이게 오른쪽 풀백으로 잘 안 나오는 선수들이 가끔 저게 뭐냐면 내가 돌파가 됐을 때 저기서 더 적극적으로 패스할 때가 좀 있어요 보면 더 하고 가려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램파드가 준비를 잘 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맨시티가 힘을 좀 비교적 못 발휘하고 있으니까 에버튼이라기보다 램파드의 팀이 후반 에버튼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현재 전반전 끝났고 0대0이고요 램파드 담독의 전반전 45분을 좀 지켜보면 플랜은 정말 잘 짜왔다 이게 후반전에 어떤 경기가 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반전 플랜을 너무 잘 짜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시티가 좀 강제된 느낌? 중앙쪽을 잘 봉쇄를 하다보니까 두쿠레나 알랑이나 이런 선수들이 로딜이 그다음에 센터백 2명에서 나오는 후방 빌드업 라인을 계속 방해를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공이 좀 측면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측면에서 뭔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계속 스위칭을 해서 딱 그 선수가 거기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 필포든이 오른쪽 측면에 갔을 때는 거기서 뭔가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측면으로 가거나 역습 상황에서도 결국엔 끊기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와중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느낌도 드는 데다가 귄도안도 불안한 모습이 좀 있다 보니 오히려 에버튼한테 실수를 하다가 공격을 얻어맞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왔고 그 그림을 에버튼이 잘 준비한 대로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맨시티가 좀 약간 당한 느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지 못했다의 느낌이 강한 전반전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반전을 봤을 때 아까 더브라이너가 역습 상황에서 쭉 치고 들어갔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최근에 더브라이너 폼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조금 더 끌고 가서 조금 더 확실한 패스를 주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왔었을 텐데 아니면 가끔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런 장면에서 쥐가 그냥 때려서 그냥 골 넣는 경우도 많아요 얘는 그냥 풀스피드 붙어도 킥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마무리도 되는 어떻게 해도 슈팅까지 마무리되든 살짝 빗나가든 꿀키퍼에게 맡기든 근데 그것도 되지 않고 스털링에게 줬고 스털링은 그 템포를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다시 한번 중앙으로 붙이는 선택을 해봤던 건데 그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중원우 구성하고 있는 로드리, 메르나르드 실바, 더브라이너, 귄도한 이 선수들이 스포르팅 전만 해도 너무나 좋았는데 토트넘 전에도 좀 어려운 게 느껴졌잖아요 무거운 것들이 거기에서 결국에 이제 토트넘한테 역습을 맞으면서 그 경기를 결국 패하면서 리그에서의 우승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졌고 근데 오늘 경기도 전반 45분만 봤을 때 지난 토트넘 경기와 엮어서 보면 이거 생각보다 맨시티가 리그 우승 도전하는 레이스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어쨌든 리버풀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차이는 줄어들었고 오늘 경기도 에버튼이 비교적 전반전에 맨시티를 잘 막았는데 중앙지역에서 알랑두쿠레? 그 다음에 에버튼이 사실 경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오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맨시티가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 잘 못했고 실수도 좀 나왔고 제가 에버리지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왼쪽이 에버튼이고 오른쪽이 맨시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앙지역에서 쏠려있는 이 에버튼의 선수들이 맨시티의 중앙지역을 잘 가로막다 보니 측면 쪽으로 공이 갔는데 측면에서 공을 좀 잘 살려나오기 위해서 마레즈 같은 선수들을 좀 핫타임에 넣어보는 건 어떤가 마레즈가 또 오른쪽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또 나오는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기에서 램파드의 팀이 전반전에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후반전에 흔들리는 경우 그런 거를 맨시티 입장에서 만약에 에버튼이 후반전에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중미 애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에버리지 포지션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로드리가 전진해서 공을 점유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러면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주황칸셀로와 스톤스가 거기에서 전진을 못하네요 그 에버리지 포지션이 저는 주황칸셀로나 스톤스나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핫프레인을 넘어서 에버리지 포지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둘 다 핫프레인 밑에 잡혀있는 거 봐서는 로드리 쪽이 묶이면서 전체적으로 측면에서도 이게 밸런스가 전방 측면 공격수들과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네요 이거 맨시티 근데 뭐 후반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에버튼이 이 집중력을 후반에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좀 더 보죠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펩이 사실 핫타임의 교체 카드를 쓰는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뭘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봐야 되는데 좀 나아지긴 해요 칸셀로 돌고 잘 접었다 픽 파워드 어 뭐야 bp 뭐야 빅포드 와 야 이거 진짜 깰 만한 흐름이었는데 이거 다 박네 이거 진짜 둘 다 너무 잘 막았다 오 뭐야 와 와 와아아아 야 이렇게 미스가 나오나요 와아아아 야 진짜 에버튼 팬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에버튼이 이런식으로 리버풀을 방해하네 야 이게 여기에서 키인이 뭐 씹혔나? 어떻게 보면 에버튼이 맨스트리 잡으면 리버풀한테 땡큐 아니야 그쵸 그쵸 근데 이런 미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나? 82분 결국에 맨스트리는 너무 장땡입니다 아이고 근데 그전에 누구야 홀게이트 맞고서 킹이 역동작에 걸렸어 있어요? 어? 이거? 핸드볼? 본인이 터치하고 맞았는데 VAR 신호 오겠죠 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라고 얘기할거야 자 일단 아 좀 보내! 핸드볼 보내! 이거 완전 상박이거든요 팔 근데 이 자세가 너무 와아 아주 좀 부자연스러운 자세라 펩도 약간 절레절레인데 공 처리가 다 돼있는 상황이었던건데 야 가서 좀 봐라 직접 자 근데 뭐야? 옵사이드가 먼저 라는거야 그럼? 그러면 그전에 옵사이드인가요? 근데 방금 주심이 이렇게 했잖아 그래 그럼 이거 핸드볼 아니고 그냥 아까 옵사이드해서 그냥 갔다라는 얘긴가? 그전에 저 폴티언이가 워낙에 뭐 옵사이드 얘기하는거 그런걸 떠나서 저 장면만큼은 사실 PK가 나와도 할말이 없는 장면이긴 했는데 온필드를 보진 않았고 그건 핸드볼로 처리를 안했고 그리고 여기 방송사도 앞뒤 영상을 좀 흘려보내고 좀 해주지 그것도 안해주니까 뭐 말할 수가 없네 근데 앞뒤 상황도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경기는 끝날거 같고 에버튼과 맨시티 경기고요 필포드 선수가 82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맨시티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의 패배를 딛고 승점 3점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그리고 이 골 장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맨시티 경기 풀기 어려워했습니다 에버튼의 특히나 알랑과 두쿠레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대단한 활동량과 중간중간의 커버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와 펩이 제일 잘하는 거는 하브 스페이스 공략인데 거기를 빼곡하게 채우면서 아주 맨시티의 공격을 봉쇄를 잘했고 맨시티가 안 풀릴 때는 전형적으로 또 측면 판 다음에 컵백이든 크로스하면 사실 크로스의 장점이 있는 팀이 아님에도 좋고 맨시티 팬들이 좀 답답해하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이어지다가 생각보다 맨체스터 시티의 득점은 이상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홀게이트가 이 크로스 올라오는 걸 툭 건드렸는데 그거에 이 마이클 킨이 역동작에 이렇게 귀뚱 걸리면서 뒤쪽에 있었던 그 선수가 간단하게 필포든이 잘 밀어넣으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로드리가 소매 밑에 쪽으로 공을 이렇게 툭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83분, 4분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인데 그래서 이거는 핸드볼 PK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지금 다시 쪼개서 저희가 계속 그걸 보느라 좀 늦어졌는데 그게 있었잖아요 그 전 장면에서 히샬리송에게 침투 패스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폴티오니가 옵사이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이 VR 판독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거기서는 핸드볼 화면만 나왔죠 체킹 파서블 페널티 핸드볼 이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핸드볼을 넘어가나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걸로 돌려봤을 때 지속적으로 폴티오니의 제스처는 옵사이드와 관련된 거고 히샬리송으로 가는 침투 패스는 동해선상과 그 어딘가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다시 리플레이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그 화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전에 히샬리송으로 들어가는 그 패스는 옵사이드가 걸릴만한 패스였던 거 같아요 옵사이드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그 화면을 지켜본 건 아니지만 옵사이드 판정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무조건 비디오 판독실에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걸 하면 뒤쪽에 핸드볼과 관련된 거는 이제 상황이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이후에 공격을 재개하는 장면에서 그 시작점 그 프리킥 장면이 그 원래 옵사이드가 걸렸던 위치랑 좀 안 맞는 거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일단 로드리입니다 도대체 로드리는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왜 도대체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옵사이드 상황이 없다 치자 그것만 있었어 네 근데 핸드볼을 안 주고 넘어가네 네 그러면 심판을 얘기해야지 왜 맨체스터 시티를 얘기합니까 심판이 인거죠 심판이 인거잖아 심판이 인거죠 이거는 핸드볼 줘야 되는 게 맞는 장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왜 저는 맨시티 쪽으로 가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정도 논란이 되는 건요 프리미어리그 공홈에 라인 그어 가지고 올려줘요 여러분들 네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 그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왜 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오심이라면 그거는 심판진의 문제고 비디오 판독실의 문제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방 이것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옵사이드 그게 우리가 얘기한 게 맞았다 치자 그러면 중개팀도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해줘야지 계속 핸드볼 슬로우를 돌리면 그럼요 사람들한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뒤에 뭐 나중에 뭐 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보다 아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맨체스터 시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그거는 아니 맨시티가 지금 뭘 했습니까? 맨시티에서 욕할만한 선수는 그거예요 도대체 왜 로드린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로드린 그거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단키로는 그 전에 CCID송의 침투 상황에 옵사이드가 맞는 거 같다 그러면 핸드볼 상황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게 옵사이드가 아니고 핸드볼 파울이 맞다선 치더라도 판정이 그리고 중계진은 왜 이렇게 계속 그쪽을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에 혹시 그게 진짜 이게 예를 들어 옵사이드도 아니었는데 그냥 오심이야 그러면 폴 티어니를 욕하는 어떤 방송을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이 경기를 이긴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승점을 드랍했으면 그게 8배든 무승부든 그러면 아주 리버풀에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중요한 승점 3점을 땄고 그리고 램파드 에버트는 상대로 좀 어렵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뻔했는데 왠시든 승점 3점을 다 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바로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